안녕하세요. 가수 정선입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협회에 산하에 있는 가요마당 예술단 단장이기도 합니다. 벌써 동료 트럭 가요대가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응모해 주시길 바라며 행사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예선은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협회 녹음실에서 본인이 노래한 것을 녹음하여 모두 모아서 심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2차 예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2차 예선은 10월 8일 종로구청 강당에서 결선 진출자 14명을 뽑습니다. 2차 예선을 통과한 결선 진출자 14명은 본선인 10월 22일 2시부터 장소 종로 3가 허리우드 낭만극장 5층에서 대상 트로피를 걸고 결전을 벌입니다. 모쪼록 많이 응모하셔서 가요제를 빛내주시며 즐거운 추억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